자 오늘은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. 벤치프레스 먼저 진행한 이유는 위가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 나서 운동하는데 약간 속이 부담스러웠습니다. 좀 더 기다렸다가 운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제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빨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벤치프레스 먼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식사를 하고 나서 한 두세 시간이 지나도 현재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많이 나고 있고 이 증상은 좀 괜찮다가 살짝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다시 발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먹는 게 저는 정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컨디션 좋게 기분 좋게만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면 아마 체중이 지금보다는 거의 한 8kg, 10kg는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비교적 저는 다른 분보다 유전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먹지 않으면은 반응이 좋게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혹시나 훈련을 제대로 내가 볼륨을 쌓고 있고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먹는 걸 그냥 저냥 먹고 있다면 좋은 성과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만약에 제대로 안 먹고 살이 빠져도 수행 능력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건 보통 그런 분들은 자세의 객관화가 덜 돼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더 잘 발휘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근데 저는 비교적 자세가 어느 정도는 객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걸 줄여서 다시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수행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. 물론 제가 잘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하면은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게 최소화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기분 좋게 건강을 위해서만 먹는다면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수준 이상 되면은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잘만 먹어줘도 계속 몸에 반응이 잘 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회원분들을 코칭하면서 체중을 말해달라고 합니다. 보통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근데 보통 먹는 걸 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지금 체중이 충분히 늘어줘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먹는 걸 덜 신경 써서 주위에 체중이 오히려 빠지는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체중이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. 물론 저한테 온라인 코칭이나 코칭을 받게 되면 자세의 객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그 성장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 먹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만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칼로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를 통해서 먹는 거를 객관화 시켜서 더 잘 먹어준다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다이어트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제가 식욕이 정말 많이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먹는 게 정말 힘든데 제가 만약에 매크로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감대로 먹었더라면 지금 아마 체중이 오히려 더 적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때로는 더 강해지고 싶다면 더 먹어줘야 될 타이밍도 있습니다.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화가 중요하니까 매크로를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스쿼트도 그냥 슬리브도 안 차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어제도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아서 이번에는 좀 더 필요하기도 했고 좀 더 낮춰서 그냥 적당하게만 가져갔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다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따라하실 때 그냥 감대로 오늘은 3번 내일은 4번 몇 세트 몇 세트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애매하시다면 오히려 그냥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씌워주고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스스로 운동량을 컨트롤 못한다고 한다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